마음이 즐거워야지 여기 여기서 염성쇠해서 즐거워해 그렇지 않아요?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여기서 헐 시구시구 트위로 한다 절절 시구시구 트위로 간다 인생의 풍무이로 변해 그러나 갑자기 그런 것들이 한 거지 나는 이런 것 못해 여자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해 남자들이 한 거 있잖아 왜 인생끼리 그건 뭐 20대 뭐 어쩌고저쩌고 여자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? 그건 아니 안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20대는 2파납한 여자 여자들에게 어떻게 배우쳐주라고 30대는 산삼한 개 오는 여자 안 먹어 파는 여자 안 부쳐 40대는 사귄부터 내 맘에다 벌려오고 남해에서 짐 흘리고 운지대도 좋아 여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모래 모래가 안고기야 40대는 사귄부터 내 맘에다 벌려오고 남해에서 짐 흘리고 운지대도 좋아하고 50대는 우기부터 죽게살이고 해대지만 해줘도 영 먹어 안해줘도 영 먹어 안 되면 그만두지 침흘받다 외발려면 어필야 그래 부끄러워 여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안 부끄러워? 부끄러워 부끄러워 여자가 이런 거 하면 나는 못해 60대는 일곱 들고 놀고 있고 늘고 있고 70대는 지만치하고 놀고 있고 돈 얻으면 돈 얻고 돈 얻으면 돈 얻고 돈 얻으면 돈 얻고 돈 얻으면 돈 얻고 80대는 발발 거리다 대가자니 큰 놈지 나은 많이 쪽팔리지 운지대도 쪽팔리고 변나는 쪽팔리고 90대는 무덤으로 숨고 눈도 침칠해진 게 이 옆쪽이 내만들아 이 옆쪽이 내만들아 두 마냥하고 여러분 백세는 백약이 늘어나갑니다 아프지는 말고 병들지지 말고 지금 모습도 매우 눈 주름 다 댕기지 말고 저도 말고 99세까지만 건강하게 사시기를 영심하고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나는 노래 한 번 더 갑니다 자 가자 스페인기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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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